손바닥에서 마주칠 거예요 인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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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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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잡도 손잡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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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Mutake 하하하루ya 하하하 하하하 부숙게 부르신게요 네 그쵸! 시작! 인사하고 인사하고 하하하 인사하고 인사하고 하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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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좋아좋아좋아좋아 하하하 그렇죠 두 번째는 옆사람 손잡아 줄 거예요 자 여기 그냥 두 분만 잡으세요 멀리 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잡으시려고요 손잡고 손잡고 하하하 손잡고 손잡고 하하하 좋아좋아좋아좋아 하하 좋아좋아좋아좋아하 윙크할 거예요 윙크는요 자 윙크 우리 한번 해보실게요 오른손 오른쪽 왼쪽 윙크 윙크 안되시는 어르신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손을 같이 사용하실 거예요 오른쪽 오른손 오른손 시작 윙크하고 윙크하고 심각하게 안되는 어르신 우리 심각하게 안되시는 분 있어요 누구라고 가르세요? 주임이죠? 윙크라고 윙크라고 하하하 윙크라고 윙크라고 하하하 좋아좋아좋아 좋아 하하하 좋아좋아좋아 좋아 하하하 어르신들한테는 요거보다는 조금 탭보를 주시면 되고요 하하 자 자